신발. 신발 골. 오케이. 신발 갯수. 신발 아예? 아까부터 이거 돼. 너 톤도 안 됐어. 너 좀 놔둬. 나 이거 한꺼번에 이렇게 해가지고 먹을 거야. 신발! 온. 에이, 너 속도 못 붙였어. 다시 와. 신발! 온. 에이, 너 속도 못 붙였어. 다시 와. 왜 이렇게 했잖아. 왜 이렇게 했지? 왜 이렇게 하고 있어? 그리고 정료가에 카메라 붙여줘야 되는데. 한 4켤레. 정료 씨 보고 하신 거 아니죠? 이렇게 해서. 아니, MBTI 그. 내가 봤어 뭐. 자, 자, 자. 파란색하고 바로 바로 해. 바로 돼요. 신발이 많이 나왔어요. 많이 나왔어요. 하나, 둘, 하나. 빨리 바로 해. 하나, 둘, 셋. 바로 가, 바로 가. 어이구. 주민아 오빠가 보여줘야 한다고. 어이구. 자, 신발입니다. 몇 개예요? 4켤레인 것 같은데요? 아, 4켤레. 지금 종민아. 여기 신발 찾아보면 많다. 하나만 살짝 적어주세요. 아, 하나. 가운데 쪽이야. 보시면 안 되죠, 보시면 안 되죠, 보시면 안 되죠. 아, 보면 안 되지. 봤어, 이것도. 보시면 안 되죠. 아, 그러면 안 돼요? 아, 당연히 안 돼요. 알겠습니다. 자, 자, 손 한 번 떼시고, 손 한 번 떼시고. 아. 그리고 싶은데. 너한테 맡겨봐. 그러니까, 아, 그만 할까 봐. 알았어, 알았어, 알았어. 자, 갑니다. 하나, 둘, 셋, 자. 뭐야, 뭐야, 벨트야? 모자 벨트가 나오네요. 형, 모자 한 번 가시죠, 모자. 나 모자 잘 나올 것 같아. 진짜 마지막 모자 한 번만 갈까요? 너무 불쌍해서 안 되겠어. 많이. 뭐, 뭐, 뭐 나오면 되죠, 뭐? 네가 원하는 게 뭐야? 네가 얘기해야 해. 네가 책을 봐. 상의가 많은가 봐. 아니, 좀 더 생각해 봐. 상의, 상의. 가, 바로 가. 상의. 상의, 상의. 상의 개수? 네, 상의. 관심도 없는 표정으로 지금 여러분. 네. 어이구. 어이구. 하나, 둘, 셋, 셋. 일곱 벌. 어이구, 일곱 벌. 일곱 벌. 일곱 벌이 어떻게 나왔지? 잘 찾아봐. 아니, 아니. 뭐야. 안 봐서 다시 얘기해 봐. 아니, 아니, 아니. 보여줘, 한 번. 아니, 배불러. 김과 하나 먹어야겠다. 너무 이상하다. 어떻게 한 번을 먹어줘. 딱 한 번, 딱 한 번. 진짜, 진짜, 진짜. 진짜, 진짜. 하의, 하의. 하의 진짜 맞아. 하의, 하의. 상의. 상의, 하의. 이번에는 너 양수 완전 주약인 것 같으니까. 김성 피디하고 너한테 한 번. 그래, 그래. 오케이. 하의. 하의, 하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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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준영이랑 붙어서 그랬구나. 안 보고 갈게요. 안 보고, 안 보고. 안 보여줍니다. 하의, 하의. 어, 어.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세 개. 네, 세 벌. 아, 세 벌. 아, 내가 준영이랑 해서 그래. 한 번에 펴, 한 번에. 하나, 둘. 생각 좀 하고 펴. 하나, 둘. 한번 펴, 펴.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하나, 둘, 셋, 자! 봐봐. 하나, 둘, 셋, 자! 봐봐. 다상이야? 다상이야? 다상이네. 자. 아이고. 자. 한 명씩 다 해봐. 한 명씩 다 해봐. 한 명씩 다 해봐. 자, 누가 골라! 한 명씩 다 해봐.